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멤버들이랑 사이 안 좋을 때나 이럴 때 조금씩 제일 마음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특히 약간 정이 많아서 그런지 맞아 맞아 대인 관계에서 제일 많은 에너지를 썼고 제일 많은 데미지를 입고 제일 많은 손해를 항상 봐 아니요 그리고 상처를 잘 오이 씨는 오늘은 낮이라 그런지 아주 잘 보여요 화창하죠? 네 아주 화창해요 왜 들고 계신 거예요? 철중이요 아 철중 계속 계속 공격하고 있어 끈이 나고 이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? 이거는 제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먹을 때도 막 젓가락 없는데? 손으로 먹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개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켄 형의 약간 그런 흑역사 말고 흑역사 아니야 미담 안녕하세요 라비 씨 네 방정국이에요? 네 네 네 아 그 소문이냐면 방금 일어났던 소문이 있던데 아 무슨 소리예요? 아 이거 무슨 소리나뇨? 아까 이미 아침에 다 확인했어요 가서 손으로 구멍 reporter 이제 제일500명 아 지금 끝났다고? 수고 meno 숨 안iyim 다시 한번 넘어가야 잘해 뒤에서는 가끔 정말 딴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고 비록 또 삽에서 오래 걸리는 형이지만 저는 그런 형이 참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아 !". 그러니까 총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던 얘기를 표기 꺼만ệc 읽어주세요 저요? 어깨가 넓어서 엽레 가게 할 찾아 진짜? 턱이 빠져? 그런 맛 저렇게 헬멧 쓰고 가니까 뒷모습 보니까 무슨 구슬동자 같다 남자가 되게 남자다운 척 하지만 귀여워 남자다운 척 하지만 귀엽다 힘이 굉장히 강해 힘이 세가지고 약간 다 팀 내에서 형들이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도 끝까지 내리지 않는 저 손을 보세요. 저 오 무서워서. 저 손으로 맞으면 어우. 손으로 맞으면 어우. 어우 무섭다. 이건 또 이제 레오 뮤지컬 엘리자베. 음. 뮤지컬계의 죽음. 아, 뮤지컬계의 죽음. 뮤지컬계의 죽음. 죽음이라는. 그래서 롤링페이퍼를 준비했어요. 다 같이 뭐였었을까? 그게 무슨 말이야? 종기종기 뭐였어요 이렇게? 오, 그럴까? 까탈스러운 우리 엔씨의 요청으로 이렇게 저희가 또 모여서 옹기종기 쓰기로 해가지고. 제가 준비한 건 이런 시간은 아니었고. 왜 따라해요. 띵공. 아, 뭐야. 진짜 어이없다. 왜 따라해? 아, 고민되네. 진짜. 딴 거 해. 네, 어쨌든 그 미팅은 잘 마시고. 저녁 채운다고? 야, 뭐. 벌기 쉬워야 우리가 다 해? 귀가하시고요. 네네. 네, 어쨌든. 저희는 어쨌든 아침에는 주무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. 제가 아니요. 예, 어서 오세요. 미팅 화이팅. 나 이 방송에 다 했어. 됐어. 나비 형은 자는 거야. 네. 네네. 하하하.